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독일 신비주의의 유명한 문이죠. 그리스도교 수도사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과 사도들의 말씀,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 보는 것도 좋고 한데 중세에 돌을 또 제대로 닦으신 분 그런 분들 얘기도 들으면 지금 또 한국에 있는 기독교, 크리스천, 기독교 믿으시는 크리스천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좀 잘 보이시지 않을까 해서 안타까운 게 기독교, 카톨릭을 또 아주 그냥 이단시 하고요. 개신교는 또 서로 하느님, 하나님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제 하느님이건 하나님이고 원래 우리나라 하느님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떠들어도요. 거기서는 각자대로는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민족이 부르다. 이 용어 쓰느냐 마느냐 가지고 처음에 온 선교사들이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하느님을 쓸 거냐 말 거냐. 다신교의 하나님이냐 일신교의 하나님이냐 서로 싸우다가 쓰기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환인, 환웅 막 여럿이던데. 환인을 의미합니다. 환인. 환인, 환웅 여럿 아니냐. 그런데 거기도 우리 삼위일체처럼 하나야. 하나라는 걸 말하는 거야 라는 의견이 설득을 해서 다 같이 선교사들이 쓰기로 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느님으로 한쪽은 가고 이게 하느님으로 한쪽은 가고 해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하나가 중요하다. 하늘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하늘을 다스리니까 하느님이다. 한 분이신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다 해서 싸우는데 그럴 거면 그 여호와 쓰세요. 뭐하러 우리말 가져다 장난을 치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래요. 역사를 모르시니까. 애초에 환인, 환웅 당군 놓고 논쟁한 거예요. 이익을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건지 말 건지. 다 역사가 있습니다. 싸워서. 언더우드인가요. 승복이에요. 처음에 반발하다가. 그래서 결국 쓰기로 다. 팔을 초월해서 합의를 해서 끝나요. 이야기.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라고 쓴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우리 애고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게 이제 이게 화두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 답을 내야 되는데 이 애고가 갖고 있는 알량한 믿음이죠. 성령과 통하지 않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애고들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 거죠. 그러다 보니 또 퍼진 것도 맞는데 그렇게 퍼져 놓으니까 또 문제가 또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진짜 복음의 전파라는 건요. 복음에 나와 그 사대복음에 나오는 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는 거고 또 성령 안에서 복음이 뭔지도 아는 거고 그걸 전파도 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을 거치지 않고 애고가 하는 복음 전파.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애고가 혼자 믿고 있는 이 믿음. 그냥 집에서 혼자 믿으셔야 돼요. 남한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잘 때 이런 믿음. 그냥 자기 혼자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전하면 안 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걸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본인한테 믿음이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믿으면 그 믿음은 다른 믿음. 그거는 질적으로 거듭납니다. 진리를 믿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진리의 소식이죠. 이걸 전파하면요. 전파할수록 지구가 천국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결과가 입증돼요. 이게 전파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천국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애고의 믿음, 애고의 복음이 전파되면요. 지구촌 전체가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살아온 이력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이 주 안에서 이런 표현.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냥 애고가 사랑하면요. 그거는 되게 맹목적인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사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뿐이에요. 나 널 사랑해. 너를 보면 난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내 기분 깨지 마죠. 너는 나한테 맞춰줘. 내가 이 기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맞춰줘. 이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해지게 도와주는 건데 지금 사실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나를 계속 너는 도와하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 사랑한다고 할 때. 거기에 만약에 못 맞춰주면 이게 깨지죠. 이 관계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인간적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부러와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요. 애고가 하는 사랑은요. 맹목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사랑은요. 진짜 남을 나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애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 애고의 마음이라는 거는 핵심이겁니다. 나와 남은 다르다는 사상이에요. 애고는. 여러분 마음 중에 나와 남을 분리하는 마음이 애고예요. 네 애고가 나와 남을 하나로 여긴다. 이건 불가능해요. 나와 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이 영역입니다. 여기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곳곳에 나오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 한 성령이라는 말을 해요. 한 성령을 받는다. 거기서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임에 있는 걸 보면 나눠지는 것 같지만 그건 물질이 아니고 이런 시공 안에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진 것 같아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유에 다 계신다고 기독교에서 고백하지만 한 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목소리는 한결같고 성령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도 한결같아요. 너가 성령의 뜻대로 살면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이겁니다. 복음은. 너가 너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면 천국이 펼쳐진다. 근데 아무도 자기 부인을 안 하죠. 내 욕심을 더 키워나간다고요. 예수님 빽 믿고 더 살벌하게 군단 말이에요. 뭐 보셨어요? 지난 MB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키려고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거 녹음이 된 게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무조건 이명박 시가 대통령이 되어있다. 당선되게 되어있다. 왜냐? 장로니까. 그러면 와 아멘 아멘 합니다. 거기서. 일단 말이 안 되지만 그런 믿음은 입 밖에 되면 안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 성령을 거치지 않았어요. 뇌도 거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나온 거예요. 속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장로니까. 아멘. 그 다음 더 살벌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예수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안 찍은 놈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쥐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멘 또 합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근데 그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거기서 아멘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심각한 겁니다. 그쵸? 리더도 문제지만 그걸 따라가는 그 신자도 뭡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만 욕할 수 없어요. 국민 수준과 맞거든요. 그게. 이게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막 지르고 있어요. 생명책에서 지운다 만다는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 이전에 하느님이 정해놓은 거라고 성경에도 돼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지운대요. 뭐 하느님보다 사실은 높은 분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신데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뭐 공식 예수만 한 100명 된다던데요. 제립 예수만. 여기가 장난 아니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헬이라고 하죠. 헬조선. 이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논리는요. 이 사도와 예수님 논리는 정말 간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뭘 해도 좋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감사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양심을 부연하고 성령을 통해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 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다 줬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십계명만 주면 십계명 율법 주시면서 내가 주니까 이것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답을 준 거예요. 사실은. 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율법은 십계명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애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성령을 소수는 받긴 했어요. 근데 받은 사람들은 예언자가 되지만 대다수는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지켜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했다고요. 율법 완성이 뭐겠어요? 율법을 그냥 지키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 지켜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깨어나서 해야, 양심으로 해야 천국을 가지. 욕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이미 욕심쟁이에요. 못 가요. 카톨릭에서 순교를 강조하죠. 순교해야 천국 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순교하신 분들한테는 시복이나 시성할 때 아주 더 호하게 계산을 합니다. 바로바로. 순교만 인정돼도 바로 복자까지 가고 성자까지 가는 게 수월해요. 순교를 하신 분들한테는 그만큼 파격적으로 대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카톨릭 방송 보세요. 대부분 순교자들 전기 이야기 이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천국 가고 싶어서 순교했다. 그럼 엄청난 욕심쟁이에요.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 싫어서 목숨을 걸었다고 했을 때 엄청난 목숨을 건 믿음인 건 맞아요. 그 믿음이 내용을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율법을 해야만 천국 가듯이 성령을 따랐냐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거기서 죽으라고 해서 죽었는지 자기 욕심에 이 정도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서 죽었는지가 내용이 달라요. 이것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념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허황된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목숨을 버렸다는 것만으로요. 저 믿음은 천국 갈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었잖아.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안 했어요. 성령을 따라야만 하느님 뜻대로 해야만 천국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순교할 자리에서 순교하면 딱 맞아요. 그건 성인상인데 하느님은 사실은 너 이렇게 죽지 마 라고 했는데도 내가 여기서 사자에 물려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 보상을 생각하고 사자한테 물려 죽는 것 정도 참자라고 혹시 계산을 하셨다면 이게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계산으로 혹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복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은요. 복음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들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좋아도 돼요. 율법이 뭐 나빠서 문제였나요? 이거 하느님이 준 건데 복음도 하느님이 준 거죠. 똑같아요. 복음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안 들으면 그게 독이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막 오지로 가겠다고 난 목숨 걸었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성령 안에서 나온 그 마음이 아니면요.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은 애고의 욕심으로 선교를 또 꿈꿉니다. 오지 가서 완전 멋있게 선교해버리다가 멋있게 죽으면 천국 가겠지. 누군가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천국 가겠냐는 거죠. 그 얘기를 누가 안 해주면요.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 안에서는 얘기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상관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제가 냉정하게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제 삶에서 실천해 본 입장에서 그런 순교를 강조하지 마시라 절대 죽음을 강조하지 마시라. 복음은 사르라고 하는 얘기고요. 성령 안에서 살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건데 자꾸 죽음을 자꾸 꿈꾸면 잘 죽으면 천국 바로 간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면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는 걸 그게 막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내 성령 안에서 양심 안에서 지금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사랑을 실천하자. 이게 유교에도 있습니다. 살신 성인이라고 자기 생명을 죽여서 사랑을 구현한다. 그건 추앙 받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자리에서 내가 진짜 성령 내 애고는 살고 싶은데 성령이 지금 가는 게 옳다 해서 가신 거는 그거는 성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양심의 소리를 더 듣고 나 하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게 내 생명을 바쳤다. 진리를 위해 그거는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던 위대한 일이에요. 그건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교리에 너무 빠져서 맹신으로 가다가도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구별을 해야죠. 이 두 개를 구별 안 해 주는 사람은요. 순교를 통해 장사하는 사람 밖에 아닙니다. 순교를 통해 자꾸 사람들을 맹신하게 만들고 세뇌시키고 하는 것 밖에 아니에요. 그건 엄격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순교를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에 따르는 성령에 따르는 순교와 큰 거 바라고 하는 순교예요. 욕심으로 하는 순교가 있어요. 욕심으로 하는 율법 절대 인정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어도 예수님이 욕심으로 한 건 인정 안 했어요. 니네 욕심으로 했잖아. 성령으로 한 거 아니잖아. 진짜 남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여기에 다 걸렸습니다. 이걸 자기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여러분 오늘 순교하고 싶더라도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순교하고 싶긴 한데 잠깐 참고 큰 거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목소리를 따르는 과정에서 내가 내 양심을 지키려면 여기서 내가 구차하게 사느니 죽는 게 옳다고 내 안에서 소리가 울리는지 그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구분을 못하게 자꾸 지도하는 건요. 그 사람이 맹인의 길 안 냅니다.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막는 사람. 그래서 항상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주시면서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세요.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듣는지도 저는 늘 말씀드리죠. 먼저 여러분 내면에 집중하세요. 그 카톨릭 향신기도 이런 거 다 같은 거예요. 원리가 하나예요.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거기 카톨릭에서요. 중세에 아주 잘 쓰여진 그 수도사의 그 목상 관상의 요결을 담은 책이 무지의 구름인데 한번 꼭 보세요. 일체 무지에 빠트려 버려라. 네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그것마저도 다 잊어버려라. 그건 어차피 너 생각이다. 다 잊어버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 몰라 라고 판단 중지를 하시면 여러분 판단 일체 중지하시면 이 에고의 작동이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 몰라라고 하면 돼요. 내일은 몰라. 우리 학당에서 내일은 모릅니다. 로 시작하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존재만 하시면 돼요. 존재하시면 구약에 나온 하느님 이름이 IM이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스스로 있는 나로 존재해 보세요. 일체 판단을 멈추시고 배고파 그러면 스스로 있는 나가 아닙니다. 배고픔이라는 거는 IM의 하나님의 기대서 존재하는 거지 배고파 IM 뒤에 붙는 거죠. 수로를 다 따라가지 마시고 주어로만 존재하세요. 저 상태에 계시면 나 100%의 상태 이때가 하나님 상태입니다. 이때는 나다 남이다 가를 수도 없어요. 나와 남을 가르는 이 애고의식이요. 작동을 못합니다. 전제만 하지.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고 그냥 이 전제 속에서 신의 현전을 느껴요. 하나님의 현전을 느끼는 법이 그겁니다.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서 신을 만나.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신을 만나요. 거기에 빗된 거예요.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면 신을 만날 수 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구름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모세처럼 지금 곧장 몰라 해버리면 그게 무지의 구름 속에서 신을 만나는 법이다. 이게 중세 수도사가 해 놓은 겁니다. 중세에 도우 잘 닦으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현전 연습이라는 책도 권합니다. 그게 프랑스 수도사였나요? 하나님의 현전을 늘 만나는 법. 제가 한 얘기 다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뜻대로 안 해요. 항상 성령을 통해서 성령한테 묻고 하지. 저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명찜찜의 신호를 듣지 내 애고에 자명찜찜의 신호를 안 듣는다고요. 몰라 해버리는 순간 자기를 부인해 버리면요. 내가 좋다 싫다 한 것들이 힘을 잃어요. 그런데 저 근원에서 올라오는 성령에서 올라오는 자명찜찜의 신호가 있어요. 양심에 자명하다. 양심에 찜찜하다. 그래서 카톨릭은 양심 성찰을 합니다. 제가 카톨릭 비판도 하지만 배울 건 배우시라는 거예요. 개신교도 양심 성찰 하시나요? 카톨릭처럼 양심 성찰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카톨릭 수도사분이 써는 글을 봤어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그 순간순간 어떻게 들렸는지를 정확히 체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를 체크하는 게 양심 성찰이다라고 합니다. 저희 학당에서 양심 노트 만든 취지랑 똑같잖아요. 그때 그 순간 양심의 소리는 뭐였으며 당신은 자명하게 그 소리에 부응했는가 이걸 계속 체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로 뜻이 통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몰라와 자명 저는 두 가지입니다. 몰라와 자명 이 얘기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카톨릭에서 배울 부분도 많다. 개신교분들이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한다 이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 카톨릭에서 그래서 그런 거 몇 개 걸린다고 전체를 버리지 마시고 서로 또 배울 거는 배우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훌륭한 도인들이 있다. 카톨릭 안에 또 성자들이 있다. 마이스터 에카르타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런 신비주의 사상가로 그런데 신비주의가 별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가 신비주의예요. 외고 입장에서 얼마나 신비한 얘기입니까. 이분이 이러게요. 이분은 그는 신비주의적인 침자함을 강조했다. 내려놓음이요. 마음을 가라앉힘. 신은 어떠한 방식도 없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이제 신과 만나는 최고의 덕목은 버리고 떠나있음이다. 일체를 몰라하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있음이라는 것은 그걸 최고로 평가하는데요. 왜냐하면 버리고 떠나있음이라야 영혼을 순화시키고 양심을 맑게 하며 우리 심정에 불을 붙이고 양심에 성령의 불 양심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정신을 깨어나게 하며 신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피조물을 떠나 신과 하나가 되게 해준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즉 현상계를. 여러분 현상계를 버리고 떠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예요. 내 이름도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떠난다는 게 몰라예요. 모르겠다. 너 이름 누구잖아. 모르겠다. 너 몸뚱이 여기 있잖아. 모르겠다. 여기 지구잖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해버리면요. 정신에서 떠나는 거예요. 정신에서 일체를 놓게 돼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체의 상들을 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산매에 들어가요. 어떤 상도 없는 산매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무상산매, 상이 없는, 어떤 마음의 심상도 없는 경지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다. 에크하르트는 전문용어로 말하면 이를 그냥 내맡겨두고 있음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신한테 맡겨두고 있음. 이게 대행스님이 주인공한테 믿고 맡겨라. 내려놓고 다 맡겨버리고 있어라. 예수님이 수고로운 자들아, 집 나한테 다 맡기고 쉬어라. 다 같습니다. 놓고 쉴 수 없다면 여러분이 쥐고 계신 거예요. 선문답에 이런 게 있어요. 조주 스님한테요. 불성이 뭡니까? 내려놔라. 전 내려놨는데요. 그래? 그럼 들고 있어라. 내려놨다는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럼 들고 있어라. 이게 선문답이에요. 뭔 헛소리야? 라고 생각하시죠? 처음에 바로 들으면. 이게 대화야? 엄청난 대화예요. 후차가 뭡니까? 내려놔라. 그럼 알 수 있다. 전 내려놨는데요. 뭐 내려놨는데 뭐가 떠드는 거예요. 내려놔라. 그래? 전 내려놨는데요. 그래? 그럼 그냥 들고 있어라.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실수예요. 내려놨다는 걸 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은지도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가 제일 짱인 게요. 그래서 내려놨는지 안 내려놨는지 몰라 하고 있으면 최고로 빨리 신 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를 버려야 한다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을 에크하르트가 지금 여기 근거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 왔지 않냐. 내려놓으라고. 똑같지 않나요 지금? 이 분이 언제 분이에요? 1260년에 출생하셨네요. 지금 왜 오래전 분이죠? 1329년이면 이때도 서양에서도 이런 도인들이 있대요. 하나님과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때 뭐 했나. 이때도 다 우리 양심 만나고 다 했어요. 선비들도 다 뒀다고 했어요. 우리만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지. 보세요. 당신께 우리를 온전히 맡긴 아이다.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에크하르트가 자꾸 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중시했다는 거 일단 아시겠죠. 맡긴다 하는 거. 자 또 좀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다 못 읽어드리니까 일부만 시간 되는 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 쓰신 분이 이런 의미에서 이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는 앞으로 이게 뭐 카톨릭이나 이런 데 국한하지 말고요. 미래의 그리스도인은 신비주의자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이게 당연한 얘기에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사신다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나 있다라고 하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법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나 믿습니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충성경쟁을 합니다. 충성 충성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사실 엄청 허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면 깨져버리는 관계에요. 그쵸?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 말 안 하면 깨질 수 있는 관계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가 된 관계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맡기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신다면 사랑해 사랑해 할 게 아니라 저 형이 카드를 건네 줘야죠. 카드를 맡길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맨 사랑한다고 그러고 돈 얘기 나오면 딴 얘기하고 사랑해 사랑해. 카드를 저 형이 줄 수 있을 줄. 여러분 다 맡긴다는 게 지금 이겁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전 이름부터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고 쉴 수 있어야 돼요. 맡기고 나서 기분 좋아야 돼요. 흔쾌하게. 이게 몰라예요. 몰라 해서 괜찮아까지 못 가시면 안 맡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을 맡길 정도가 돼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때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오는 자명찜찜의 신호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면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제가 불교보다 기독교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불교는 다 좋은데 너무 현란해요. 이론이. 기독교 쉬워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합시다 하면 이게 이해도 쉽고요. 일반인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구나 하고 이해가 쉬워서 제가 그래서 불교 중에 이런 불교가 나무아미탑을 해요. 나무아미탑을 안에서 다 해결하는 아니면 관세원보살 합쳐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원보살이면 다 해결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해요. 기독교나 그런 정토신앙은 비슷해요. 복잡한 이론 공부 안 합니다. 맡기면 되는데 믿고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성령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성령과 하나 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시려면 이 팁들을 좀 들어보세요. 이분도 고수니까. 세계적인 고수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참되고 완전한 순종 하나님 뜻에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경지로 나아가는 건데 그러려면요. 의지를 포기하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에고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까닭에 텅빈 마음에 대해서 강조한다. 에카르트가 텅빈 마음. 공적 영지 아닙니까? 텅빈 마음. 사실은 이게 순수한 IM 상태죠. IM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텅빈 마음이에요. 그냥 텅 비어 있는데 존재는 하잖아요. IM이니까 존재는 하는데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가 없죠. IM 뒤에 뭐가 붙어야 규정이 되죠. 키가 작다. 키가 크다. 언제 태어났다. 돈이 많다. 아니면 배고프다. 아니면 나는 뭘 주장한다. 뭐라도 붙어야 제약이 일어나는데 어떤 제약도 없는 존재. 이게 텅빈 마음입니다. 텅빈 마음이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동요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묶여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이다. 자, 첫 번째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두 번째. 텅빈 마음이란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최상의 것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묶이지 않은 마음이다. 자기의 어떤 상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제일 좋은 거 있죠.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겠죠. 거기에도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한 살불살조의 정신입니다. 부처가 되고 싶어요. 그래? 살불살조로 해. 부처가 나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 흉측한 얘기죠.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하나가 될까요? 예수님을 죽여. 사실은 이 얘기예요. 너가 생각하는 최상의 것에도 묶여 있지 않아야 돼. 왜냐? 여러분 다 내려놓다가도 예수님 하면은 아주 잘생긴 백인 남자가 등장합니다. 수염을 기르신. 아, 보기만 해도 너무 막 가슴이 심쿵한다. 하느님 그러면 막 의젓하게 앉아계신 옥자에 상상만 해도 좋은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I am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상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무지의 구름에도 이 얘기 나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겪은 최고의 황홀했던 신비체험 마저도 무지의 구름에 던져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같은 얘기예요. 그대가 생각하는 최상의 것도 내려놔라. 텅빈 마음이란 결코 예 에고를 바라보지 않는 마음이다. 일체를, 자기를 부인한 마음이다. 텅빈 마음은 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뜻에 온전히 침잠하는 거다.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 신한테 온전히 맡긴 자 보세요. 텅빈 마음 하나를 얘기하는데 불교처럼 얘기합니다. 텅빈 마음은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불교에서 공산매랑 통하고요. 텅빈 마음에는 네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그런 형상마저도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무상산매 불교에 삼산매가 있습니다. 공산매, 무상산매 그 다음에 신의 뜻의 모든 걸 맡기는 거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무원산매라고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꽉 찬 마음이에요. 원하는 게 없는 산매 저게 삼해탈이라고 합니다. 삼산매, 삼해탈 공, 텅비어있고 텅빈 마음 거기에 무상, 어떤 형상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바라는 것도 없다.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신기할 정도로 텅빈 마음은 어떤 동요도 없고 어떤 상도 없고 신의 뜻의 모든 걸 맡기고 있는 상태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그러면 공과 신이 다를까요? 하나로 통하게 돼요.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머무는 거 신 안에 머무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냥 놓아두고 있음에 도움이 제일 크다. 그냥 놓아두고 있어라. 맡기고 있어라. 이게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쵸? 괜찮아. 그냥 다 맡겨버리고 지금 어떤 거 하나도 더 바라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감사해도 똑같은데 감사해. 괜찮아. 고마워. 이게 다 더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원. 나 무상은 몰라예요. 몰라? 괜찮아. 괜찮아. 나 바라는 거 없어. 무상. 나 몰라. 어떤 것도 모르겠어. 몰라와 괜찮아로 밀고 나가면요. 여러분 의식이 그대로 신과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이 글에서도 이런 게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러려면 자. 이게 이거 하나 더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시간. 이 성령이 사실은 이게 여러분의 영 이 에고의 세계가 혼과 육의 세계면요. 영은 여러분 에고가 아니에요. 에고의 뿔이지. 영이 뭔지 아세요? 영이 원래 IM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혼과 육은요. IM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내 몸이 어떻다. 마음이 어떻다. 생각이 어떻다. 그런데 IM 여러분 존재 자체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갔더니 영이 사실 알고 보니 여러분이 영을 깨치고 나면요. IM 여러분의 현존 상태에 들어가면 사실은 거기가 신의 현존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먼저 영을 찾아 들어가면 그 영이 사실은 성령임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말하면요. 먼저 여러분의 영을 찾으세요. 성령을 바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존재의 뿌리 영을 찾으시면 혼과 육의 뿌리인 영을 찾으시면 영이 거듭나겠죠. 그 영이 거듭나면서 거듭난다는 게 사실은 성령이 작동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원래 계셨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강림한 것처럼 영이 살아나면서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작동을 시작해요.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먼저 찾아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 자신에 주목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메카르트가. 영을 보라는 거예요. 그대 자신을 찾아라. 이게 불교 핵심 사상입니다. 직지심경 있죠. 최초의 금소갈자로 유명한 직지심경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직지심경이 뭔 말일까요? 그대의 마음을 곧장 들여다보라.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다. 이건데 기독교식으로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대. 그대의 마음을 곧장 들여다보라. 에카르트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분은 달인입니다.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있으면 더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있으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카르트의 답변은 명백하게 아니오 입니다. 아니오. 에카르트의 이야기에요. 올바른 사람은 참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이 유일하게 신만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순수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즉 자신을 포함해서 전체가 신처럼 느껴지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로 느껴진다는 이런 불교에서는 법공이라고 합니다. 일체가 만법이 다 참나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그가 유일하게 신만을 갖고 있고 오직 신만 신 안에 온전히 거하니까 일체가 다 신으로 보이는 신의 작용으로 보인다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 그리고 온갖 장소에 신을 모시고 다닌다. 그런 존재는 그런 존재는 항상 신 안에서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내적으로 이렇게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적으로 홀로 있는 게 이제 IM 상태죠. 내적으로 홀로 있기를 우리는 연습해야 한다. 그런 존재는 이걸 연습하는 사람은 사물을 꿰뚫고 파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가가지고 이게 영혼육에서 영입니다. 영까지 파고들어서 그 가운데서 신을 포착한다. 성령을 포착해요. 그걸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는 본질적인 방식으로 힘차게 신을 자신 속으로 모시고 들어와 자신의 꼴을 바꾸기를 배워야 한다. 이분이요. 정확히 설명해 주신 게 자기 자신 안으로 파고들어가서 영으로 파고들어가서 성령을 만난 다음에 성령을 자신 속으로 모시고 들어와 자신의 꼴을 새롭게 바꾸기를 배워야 한다는 건요. 이 성령을 통해 이 혼과 유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안에 신이 들어왔죠. 그러면 신과 닮은 자기 꼬라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모양을 다 신의 모양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자기 삶에서 지상천국이 일어나요. 먼저 남을 신경 안 쓰더라도 내 자신이 먼저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죠. 에크하르트 이분이 대단한 게요. 안으로 신을 만나는 걸 얘기하는 분은 많아요. 이분은 다시 나와서 나와 이 세계를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이분이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하신 분이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에크하르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부름을 받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크리스찬들이죠. 내가 다시 오마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곧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과 독자들을 특징 짓는다. 그들은 비록 누군가 여기서부터 이제 에크하르트 얘기인데요. 그들은 비록 누군가 그들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누가 오는지를 모르거나 그들이 기다리는 주인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주인을 기다린다. 지금 당장 안 오시더라도 계속 기다리는데 그리하여 우리도 또한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의식이 깨어 있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되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의식이 깨어나게 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게 성경 풀이하시다 나온 것 같아요. 이 구절만 떼어놨는데 성경 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늘 깨어 있어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그런데 에크하르트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깨어 있어야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찾은 사람이라야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 안으로 들어가는 명상과 실천을 통해 밖으로 구현하는 것을 둘 다 중시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과업이라고 봤어요. 그리스도의 과업을 우리가 실현하려면 행위와 밖으로 혼과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행위와 안으로의 명상 즉, 내 쪽으로 향하는 것과 외 쪽으로 향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찬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그래야 이런 존재들이 나와야 이 땅에 천국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제가 하고 싶은 게요. 오직 주님하고 성령만 바라보고 계셔도 안 돼요. 보통은 오직 주님 하면서 자기 믿음에 빠져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요. 진짜로 주님을 만났더라도요. 거기만 빠져 계시면 안 되고 진짜 이 성령을 만난다면요. 자, 성령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뿌리가 성부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성령이고 또 이 성령을 이 혼과 육을 통해 지상에 구현하겠다는 분이 성자죠. 성부와 성자를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이 성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도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도 성자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올바른 성도의 길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게 결국 양심 실천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아까도 에카르트가 얘기했죠. 안으로 들어가서 텅빈 마음을 가질수록 양심이 맑아진다고요. 그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에요. 불순물이 빠진 양심. 뭐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사는 중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한테 들은 것들이 많아요. 자기 순수한 양심의 울림이 아니라 너 그러면 큰일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니면 너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비난받고 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도덕관이 생겨버려요. 그게 사실 순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기준에 보면 엉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성령 안에서 양심을 해야 깨끗한 양심이 나옵니다. 즉 에고가 평소에 옳다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마저 다 아까 내려놓으라고 했죠. 내려놓은 상태에서 성령에서 올라오는 순수한 자명찜찜의 신호를 듣고 난 평소에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찜찜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옳다고 했던 게 그럼 다시 생각하고 바로잡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내 꼴을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강조했고요. 그래서 아까 올바른 사람은 참으로 자신 안에 신을 갖고 다닌다. 신을 모시고 다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해서 더 낫고 어디 혼자 있다고 더 평화로워지고 이게 아니라 항상 자기 안에 신을 모시고 다니면서 양심을 실천해 버리면서 안으로 신을 만나고 밖으로 양심을 계속 실천해 버리는 존재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요. 임제스님 어디 제가 식당 가도 자주 봤어요. 임제스님의 명언 명언이라기에는 이제 진짜 설법이죠. 도의 가르침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거 어디나 써 있습니다. 자주 돌아다니시더군요. 저게 그냥 한자네. 그러고 마시니까 그러지 보시면 수처작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늘 부처님 안에 사니까 불상 안에 사니까 어디를 가도 내가 주인공이요? 입처개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대로 정토다 이거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정토고 참된 세계고 내가 어디를 가도 나 있는 곳은 내가 주인공이다. 이게 진짜로 신을 모시는 사람은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어디를 가도 내가 신의 성전이요. 어디를 가도 천국이고 어디를 가도 내가 내 안에 신이 계시다는 거 아셔야 요게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게 다르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요 에크하르트는 순종의 덕과 사랑의 과업을 실행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경계를 항상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위들은 신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게 하거나 어떤 것을 행하시게 하는 것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들의 행위들은 신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좀 주게 만들거나 어떤 것을 나를 통해 뭔가를 행하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서 풀려나기를 원한다. 따라서 주님 자신만이 그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이기에 주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서 그들이 서 있는 거점을 아삭하신다. 뭔 소리입니까? 읽어놓고 보니까 괜히 읽었다 싶네요. 왜 밑줄을 별표까지 쳐놨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신은 우리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애고가 기대하는 건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세요. 나한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 아프리카까지 다 그냥 한번 천국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 애고들의 행위 자기 친구들 우리 애고죠. 우리죠. 우리들의 행위들에서 풀려나기를 원한다. 제발 네가 네 행위를 하지마. 나랑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 나랑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애고가 뭔가 거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뭐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교유를 한번 지어봅시다. 혼자 흥분하신 거지 신은 그런데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혼자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돈 대출받고 불법 저질러서라도 교회만 크게 지으면 찍고 나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혼자 그건 혼자 뿌듯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또 핑계대요. 하나님 이걸 이루게 해주셨다. 갑자기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요.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그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이 신이기에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니네 우리가 서 있는 거점까지 빼앗아 가버리신다. 너네 애고의 기반에 서 있지 말고 내 안에 서 있어라고 오히려 신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네가 거기 서 있으면서 나를 끌어들여서 뭔가 네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달라는 거죠. 이게 전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신이 당신의 일에 작용하시는지 아니면 당신이 그 일에 작용하는지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신이 내 일에 작용을 하시나 아니면 또 신이 그 일에 작용을 하시나 이런 데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당신이 그분만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다면 신은 반드시 그 일에 작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 안에 살아가면서 그냥 자명한 일만 하면 되지 양심적인 일만 하면 되지 애고가 무슨 욕심을 내서 뭔 일을 하면서 거기에 신이 좀 도와주실라나 자꾸 이런 마음을 내는 건요. 이미 여러분 욕심의 작용입니다. 그쵸? 아버지,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하지만 지금 집이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이 내 기도에 응해주나 안응해주나 보고 있으면 엉터리라는 겁니다. 전혀 안 맡기고 계시잖아요. 맡긴다는 거는 진짜 편해집니다. 이게요 빈말 같은데요. 진짜 도의는요. 진짜 별거 아니고요. 거창한 일 안 해요. 늘 아까 입처개진 수처작주 어디를 살아가든 신 안에서 살아가고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거 신이 하라는 것만 하고 맙니다. 결과도 기대하지 않아요. 신이 하라고 해서 한 것 뿐이에요. 자명해서 한 것 뿐이에요. 그럼 신이 또 나한테 그럼 좋은 결과를 주려나? 이것도 욕심이에요. 이 마음을 진짜 안 먹으실 수 있으면 진짜 여러분은 카톨릭에서 성자들은요. 그림 그릴 때 후광 그려줘요. 시성 받으면 그려줘요. 후광 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인생의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우리 대부분 걱정하시는 게 자기 애고 욕심인데 그걸요. 애고 욕심. 저도 나요. 저는 그거 다 이해합니다. 인간은 나는데 날 때 몰라 하고 맡기고 예수님 하고 맡기고 쉬실 수 있는지 올라오는 대로 예수님 하고 맡겨버리고 기분이 다시 괜찮아지게 만드실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으면요. 도인이에요. 그 분은 도인이에요. 맡기고 즉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그 안에서 선을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법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 하실 수 있으면 도인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이 모두 신에게 속하도록 하라. 그냥 신의 뜻대로만 하면 되지. 결과 바라지 말고 효과 바라지 말고 신이 내 일에 이 맛이나 아닌 맛이나 그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양심에 자명하게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또는 초자연 방식으로 작용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마라. 신이 기적을 좀 보여주실라나?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마라. 왜? 자연도 은총도 둘 다 그의 것이니라. 즉 신이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원래 자연스럽게 일이 되게 해 놓으셨고 기적은 예의적인 방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신을 믿었으니까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해서 자꾸 초자연적 방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신은 자연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 얘기는요. 이거예요. 수험생이 빕니다. 하느님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신이 어떻게 도와줘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방식이 아니죠. 내가 놀았어도 합격을 시켜줍니다. 내가 공부한 것만 출제되게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공부하는 데서만 문제가 나오게 해주시면 되는데 초자연적인 방식을 바라게 돼요. 욕심이죠. 자연적인 방식은 이거예요. 하느님 내가 계속해서 이 공부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진력을 가지고 완수할 수 있게 이 시험이라는 걸 내가 완수할 수 있게 마음 흔들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양반이 고단수죠. 하급은 공부를 일단 그런 얘기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아버지 저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얘기만 하면 뭐 떨어지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저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해요. 집안이 어렵습니다. 저 이번에 떨어지면 수험생 학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초자연적인 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다 보여요. 내가 신으로부터 이미 떠나 있구나. 이걸 알아내시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데 휩쓸릴 일이 없어요. 계속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이런 분이 진짜 도인인데 이런 분이 우리나라 교회에요. 각 교회에 두 명씩만 계셔도요. 14만 4천명 채웠어요. 지금 전국의 교회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보실래요? 몇 개 안 됩니다. 신은 사랑과 활동 때문에 결코 지치지 않는다. 인간이 이렇게 신의 아들이 되는 과정은요. 인간이 신의 아들이 돼야 돼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신과 나, 우리는 하나이다. 신과 나는 하나이다. 인식을 통해 나는 신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반면 사랑을 통해 나는 신 안으로 들어선다. 하나님을 나는 인식함으로써 나는 신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반면 사랑을 통해서 나는 신 안으로 들어간다. 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신 안에 들어간다는 걸요. 이렇게 표현해요. 즉 명상을 통해서 신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신 안에서 내가 양심을 따름으로써 또 나는 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신을 인식함으로써 신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고 내가 사랑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신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 내가 신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신과 어떤 구분도 있을 수 없다. 신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즉 이런 걸 또 다른 편으로 신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 돼야 된다. 진짜 신의 분신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보세요. 인간이 신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신은 사랑과 활동 때문에 결코 지치지 않는다. 신에게는 신이 사랑하는 것 모두는 하나의 유일한 사랑일 뿐이다. 그 때문에 신이 사랑이라는 말은 참이다. 진실이다. 신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주, 마녀를 다 사랑하신다. 근데 신이 사랑 때문에 지치겠냐는 거죠. 신은 그냥 사랑이신데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환란은요 그걸 겪으면서 아 신의 사랑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고통과 환란은 지속적으로 신적 현실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더 연단하는 과정, 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고 그런 사랑일 뿐이라는 겁니다. 필연적인 단계이다. 우리가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신이 아들이 돼야 돼요. 신의 아들이. 그래서 에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신의 아들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자가 아들인 것과 같은 그런 본래적 의미에서 아들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진짜 아들이 돼 줘야 된다. 그럼 신과 하나 돼서 살아야 되고 신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줘야 된다. 신을 만나고 신을 따르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아들이 돼야만이 우리가 성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린 예수님의 형제 자매니까. 어느 누구도 아들이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품과 가슴에 있어 하나 가운데 하나인 그러한 아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진짜로 아들이 돼야 된다. 이 얘기도 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세요. 이걸 정리하면서 에카르트는 명상의 길, 안으로 향하는 길과 활동적인 길,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길 이 두 길을 똑같이 강조했다. 그래서 실제로 에카르트는 특이한 게요. 그 성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타.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요. 나사로 여동생들인데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그 성경에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고 마르타는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일은 안 하고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타가 고자질해요.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내 얘기 듣고 있지 않냐. 너가 너무 좀 산만하다. 너가 한 가지 일만 못하고 잡스럽게 일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거를 재미있게 이 양반은 다르게 풀어요. 마리아가 신안에 집중하는 단계를 상징하고 마르타는 신으로부터 나와서 실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면서 마르타를 더 높일 얘기예요. 에카르트. 이런 것도 재미있죠. 신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을 통해 이 세계를 인식하고 신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거기서 양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를 에카르트는 중시합니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제가 다 못 읽어드렸는데 이 책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카톨릭에서 돌을 닦은 어디서 돌을 닦은 들어가면 다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신을 지금 인식하시고 내려놓고 맡기시고 그래서 나의 영 가장 마음의 중심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꼴을 다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성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이런 눈이 없으시면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다 기다리시죠. 예수님 재림에도 여러분 절대 못 알아봅니다. 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 오면 알아볼 수 있다고 확신했었어요.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쵸? 특히 바리세파들, 전문가들을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밤에 그것도 의심스럽긴 하니까 밤에 몰래 와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만약에 목사님, 신부님들이 바리세파에 해당된다면 진짜 예수님 오셨을 때 전문가들이 아무도 신학자들 거기서 율법학자, 바리세파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럼 지금 신학자, 목사, 성직자, 신부님 이런 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또 오셨을 때 못 알아봐요. 아마 그중에 의심스러운 분이 메일 정도 보낼 겁니다. 몰래. 저는 어디 교회 다니는 누군데요? 교회에 있는 누군데요? 그래서 니고데모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사람들 못 보게 하려고. 흔들려서 몰래 질문해 올 수는 있어도요. 그 정도일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그랬어요. 저 사람은 우리같이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저런 권위가 나오지? 라고 의심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성직자들, 신학자들 성경에 대해서 권위 없습니다. 자기 생각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성령의 권위로 얘기할 때 파워가 다르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제림해도 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내가 전문가인데 여기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때 바리세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문가인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나요? 하느님, 저 지식인들한테 이 성령을 허락하지 않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허락하지 않고 어린아이한테 성령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즉, 진짜 순진한 사람들이나 얘기 들었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얘기 예수님이 와도 그랬다니까요. 상황이 지금 또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듣고 기다렸습니다 하고 따르실 것 같으세요? 14만 4천 다 모아놓고 뭔 짓을 해봤자 예수님이 왔을 때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자기들의 믿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령에서 나오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 뭔 말인지. 제가 양심 강조하지만 양심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도 보세요. 서로 패 갈라가지고 뭔 빠니, 뭔 빠니 해가지고요. 상대방이 양심적인 얘기를 해도 무조건 욕해요.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둘이 싸우지 마라 했다가는 꺼져 이 빨갱이야 라고 바로 나갑니다. 거기서 그러지 말지여도 했다가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 거기 가서 댓글 남겨보세요. 예수 해가지고 예수 너가 받고 싶지 않은 건 남한테 하지 말고 남한테는 너가 받고 싶은 걸 해줘라 이런 거 올리면 물 흐리지 말고 꺼져라 이 빨갱이야 이럴 겁니다. 서로 상대방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빨갱이야 한쪽으로 한쪽으로 꺼져 이 자한당아 그럼 서로 이러고 끝날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그러니까 그 당시 에카르트 때도 예수님 와서 크리스찬들이 알아보겠냐 이거죠. 너부터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너부터 아들이 되라고. 너부터 그대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성령과 만나지 않으면 성령의 대변인을 어떻게 알아보실 거예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살려고 진짜로 삶을 바꾸지 않으면요. 양심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뜻대로 진짜로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누군가가 성령의 대변이 오더라도 성령의 사도가 오더라도 못 알아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성령대로 사는 사람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런 성도를 만나더라도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보실 거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성령을 만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실천하셔야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먼저 즐기면 같은 동호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너도 좀 하는구나 이거 바로 알아요. 어? 고수인데? 일반인은 몰라요. 저게 뭐 어렵다는 거야. 그 물에 좀 놀아보면 알아요. 저건 고수다 하는 거. 아무나 못한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마음 공부 안 하시면 예수님 아니라 미륵이 와도 고수인지 하수인지도 구분 못 합니다. 제게 사입인지 진짜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고수인지 하수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안 해본 영역에 대해서 몰라요. 글로만 보셨죠? 절대 몰라요. 글로 이렇게 성경 다 외우면 아실 것 같죠?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난 성경을 달달 외워서 예수님 오면 바로 알아볼 거야. 바리세파가 못 외워서 못 알아봤겠습니까?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지. 외워도 보면 못 알아봐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잘하지 않으면 예수님 기다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가실 때 얘기하셨잖아요. 나 간 뒤로 성령이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가르쳐 줄 거니까 그대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서 성령한테 배우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 나랑 똑같이 가르쳐 줄 거야. 그러고 가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그거 믿고 가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길 믿고 내가 다시 오더라도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은 나를 알아보겠지 하고 간단하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성령 안에 살아라. 무슨 짓을 하건 성령 안에 살아라. 그래야 나중에 우리 함께 큰 사업을 해볼 수 있다. 파트너로 예수님과 함께 큰 사업 해보고 싶으신 분 지상 천국 만들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수밖에. 다른 수는 다 꼼수예요. 내가 뭘 하면 뭘 하면 교회를 제일 크게 지어놓으면 예수님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안 가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면 더 천대받죠. 그렇죠. 더 화려한 데일수록 예수님 가면 아마 영업 방해된다고 바로 쫓아낼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괜히 예수님 그런 얘기는 하실 텐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로 쫓아내죠. 예수님 어디로 가겠어요. 낮은 곳으로요. 낮은 곳으로 가요.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도 저도 못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들어요. 우리 몰라 합시다. 내려놓읍시다 했을 때 누가 그 말 듣고 같이 해주겠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몰라 못해요. 몰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몇십 평생 만들어서 이 지식과 이 실력을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몰라 해요. 근데 몰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게 없어서 자기를 부인하세요. 뭐 까짓 거 부인하죠 뭐. 내가 내 자신을 기특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수록 못 내려 놔요. 그럼 내려놓고 쉬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 그냥 대박 나는 거죠. 예수님 때 어부들만 대박 났잖아요. 물고기 잡다고 대박 났죠. 이리 와 이 얘기 들어. 물고기 잡는 것보다 뭔가 더 설깃한 말씀을 하시네. 그러다가 다들 사도까지 됐잖아요. 어부들이. 어부를 사도로 배양해냈어요. 인류의 스승으로. 엄청난 겁니다. 그거. 근데 그분들이 다 기득권도 아니고 흑수저들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흑수저 찾아가요. 왜냐. 금수저들이 안 들어줘서. 이 이야기를. 금수저들한테 얘기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들어줘요. 어디, 어디 출신인데? 하버드 나왔어?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가시겠죠. 대학이 어디예요? 그러면 가셔야죠. 예수님. 여기서 무슨 대학 가게 생겼어요. 지금 절도요. 원래 절도. 견성으로 서로 까야 되는데 서로 확인이 안 되니까 학위 까요. 일단 대학을 까요. 동국대가 제일 짱입니다. 하버드 아니라 뭐라도 동국대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끝발짱이고 절에서는. 이제 학위 까고. 이게 원래 견성 이걸 까야 되는데 학위를 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도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즉, 불교 버전으로 얘기해 볼까요? 미륵이 와도 안 돼요. 지금 미륵이 와도 절에서 무시당합니다. 미륵이 와도 절에서 똑같이 무시당합니다. 미륵이 와도 절에서 똑같이 무시당합니다. 미륵이 절에 가서 막 행패부리 시끌. 누가 우리 부처님의 집을 더럽히느냐. 그래 봤자 어차피 무시당해요. 안타깝죠.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자고요. 그래서 답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답이 안 나와요. 부인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걸 죽이자는 거 아닙니다. 즉, 양심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51% 헤게모니만 잡으면 돼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지 나를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 하나도 없고 내 욕심 부리지 말자. 아, 난 욕심 부렸어. 이게 아니에요. 욕심 부려도 돼요. 마음껏 부리세요. 결정권만 하느님한테 주시면 돼요. 결정권만. 아버지 나 뭣도 먹고 싶고 뭣도 갖고 싶고 집은 좀 한 진짜 나 50평 이하로 못 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세요.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단, 다 하시고 그러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뜻을 저는 더 중시합니다. 이 자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입니다. 욕심이 없는 것처럼 굶는다. 사기예요. 있는데 어떻게 없는 것처럼. 예수님마저도 이 잔 좀 치워 주실래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평소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노래 부르고 다니던 분이 막상 십자가 이제 당일 되니까 곧 전. 뭐 며칠 전 있겠죠. 잡혀 가신 날이. 되니까. 피 땀이 흐르면서 요 잔을 좀 치워 주실래요. 아버지. 얘기는 왜 못 해봐요.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도. 자 왜 성인이냐.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즉 양심 51% 제가 강조하는 게 겁니다. 49% 욕심이 있어도 된다고요. 양심만 51%면 여러분 결국. 그 욕심을 충분히 배려하되 결국 아버지 뜻대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만 산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건 100% 사기꾼이에요. 욕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욕심과 양심이 만나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즉 여러분 욕심의 소리를 들어야 거기에 양심이 투입돼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요. 욕심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 갑자기 뭔 양심을 하실 거예요. 갑자기. 욕심이 짓거려져야 양심할 게 나옵니다. 아 오늘 나 어디 어디 가서 누구 친구들 만나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오늘 양심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즉 욕심이 소리를 내줘야 내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양심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죠. 아무래도 욕심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속 계셔야 돼요. 양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뭘 땡기는 것도 까먹어도 집에서 계속 양심해야죠. 어쩌실 거예요. 밥그릇 각 맞춰놓고 이러실 거예요. 자명하게 해 놓겠다고. 욕심이 질러져야 됩니다. 나 오늘 뭐 사고 싶어. 그러면 벌써 거기서 내적 갈등이 시작되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여러분이 양심이 또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즉 욕심이 우리를 충동질 해줘야 우리가 계속해서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지 허공에서 필 수 없다 라는 기금. 막 갖다 붙여봤는데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먹으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